대구 청년들이 스스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청년 한바당 축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제로대학 암흑과 대잔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창 청춘맨션 일대에서 개최됐으며, 지역 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해 스스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얻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사 강연과 학과부스, 정책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학과부스는 스트레스와 학점 이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재치있게 작성하는 청년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는 청년 주간 동안 행사에 참여해 준 청년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대구시가 청년 희망 도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